음악 최소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 추석 성수기에 정부가 겁먹어서 할인 행사를 계속했는데 이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최소 가격이 막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에서 집계한 건데요. 배추 포기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9,337원 특히 자영업자분들 음식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 배추삭이 겁나겠습니다. 그래서 요새 점심 식사하러 식당에 가보면 김치, 배추 포기 김치를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무가 좀 더 싸죠. 그러니까 깍두기가 많아요. 포기 김치 좀 달라고 하면 주인 사장님이 약간 인상이 별로 안 좋아집니다. 그만큼 배추가 비싸기 때문에 고춧가루 값도 비싸고 양념값도 비싸고 이 배추가 값은 작년에 비해서 무려 몇 퍼센트 오른지 아십니까? 69.5%나 올랐다고 합니다. 평년보다, 평년 평균보다 32.7% 올랐습니다. 무도 싸지 않습니다. 결국. 무도 1년 전 비해서 65.4% 올랐는데요. 무 한 개의 여러분 3,826원입니다. 유통공사에서 집계한 통계인데요. 평년에 비해서 38.8%나 올랐습니다. 시금치는 이미 오른 지 오래됐죠. 그때 우리 채팅방에 제주도에 계신 분이 한 달에 만 원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가격은 시금치가 만 원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뽀뽀아이라는 만화가 있었는데 시금치 먹으면 튼튼해진다고 어머니가 많이 시금치해 주셨는데 우리 지금 어린 학생들 시금치 맛있게 요리해 줘서 힘자랑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진짜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가는 올라가는데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원전 수주도 확실하지 않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이의신청을 했고 프랑스의 전력공사가 체코의 반 독정국에 이의신청한 원전 수주하러 갔다고 합니다. 재생에너지라든가 글로벌 흐름, 세계적 흐름은 완전히 도예시하고 원전 착수해봐야 10년 이상 걸릴 거고요. 거기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그것도 덤핑 수주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보다 더 싸게. 뭘 냉겨먹으려고. 체코 가려고 했던 거죠.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한동은 참 걱정이 많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24일 날 만찬은 아마 요청해서 하는 모양인데 한동은이가 만찬 전에 좀 우리 단둘이 만납시다. 윤석열 큰형님 그랬는데 글쎄 그건 좀 생각해봐야지. 무거운 모양입니다. 완전히 개털 신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윤석열 지지율이 갤랍조사 20%, 리얼미터라든가 다른 ARS 조사 조원 CNI라든가 26, 27% 막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국민의힘 지지율도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독립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한동은도 상대적인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국민의힘은 윤석열 당이구나. 같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본질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차별화시키지 못하고 독립성을 갖지 못하면서 계속 윤석열 따라가기만 하고 윤석열 잘 말만 듣고 그러한 정당이 되니까 같이 동반하락하는 것입니다. 리얼미터 조사 월요일날 나온 건가요? 얼마 전에 나온 게 27%를 찍었는데 추석 연휴 전에 그 리얼미터 조사가 한 5일 동안 합니다. 지난주 5일 동안 했는데 금요일날은 윤석열 지지율이 25.8%로 떨어졌습니다. 하향세죠. 완전히. 하향세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갤럽 조사가 나오는 날인데 원래 연휴가 있기 때문에 갤럽 조사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휴 기간에는 전화면접 조사하고 여론 조사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 그래요. 이동이 많으니까 다음 주에 아마 리얼미터 조사가 나올 것 같고요. 여론 조사 꽃은 주말에 하기 때문에 저런 조사 꽃은 전화면접 조사와 ARS 조사 함께 하죠. 그 추이를 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도 다 짐작하시겠지만 계속해서 떨어질 것입니다. 특히 70대 이상의 노인들이 이제는 자기 생명이 위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석열 찍었던 것을 후회하면서 윤석열 지지를 포기하고 그리고 냉담입니다. 하여튼 국민의힘 지지율도 한국 갤럽 조사에 따르면 7월부터 9월까지 35, 32, 30, 31, 28로 무려 7%나 2개월 만에 추락했습니다. 윤석열 지지율은 말할 것도 없죠. 20%로 8% 하락하면서 같이 동반 추락한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이가 폭정을 저지르고 있는데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그것을 제어하거나 비판하거나 견제하지 못하는 여권 내부에서 그러한 현상이 바로 동반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동훈은 어떡하든지 비비고 한 번 좀 걸치게 하려고 하지만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국민들도 알고 있고 국민의힘 당원들도 지지자들도 한동훈 좀 기대했는데 깨갱이네. 제가 갖고 안 되겠어. 어떡하지. 자포적이 해야 되나? 아마 다음 주의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응답률입니다. 보수층의 응답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과거 박근혜 탄핵 시기에 보수층의 응답률이 급격하게 하락했습니다. 응답하지 않는 거죠. 응답하기 싫은 거죠. 응답하기가 겁나는 것이고 응답하기가 양심에 꺼리는 것이죠. 이 문제를 아마 다음 주의 릴미터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수와 진보층 일명 이념적으로 어느 정도 응답률이 있느냐에 따라서 ARS 조사에는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한동훈이 제3자 선거할 때는 자기 대표 선거할 때는 제3자 특검법을 하자. 수평적인 당정관계를 하겠다. 의정갈등을 해결하겠다. 김건희 문제도 해결하겠다. 어느 것도 관철시키지 못했죠. 사기입니다. 완전히. 사기 공약을 내세웠던 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개털 신세로 나는 윤석열의 부하다. 우리는 범죄 공동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면서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은 떨어지는 것이고 국민의힘당은 결국은 윤석열의 충성당으로 지금 전락해 있습니다. 어제 김건희 특검법, 최상렬 특검법, 민생지원법 다 참석하지 않았어요. 오직 안철수 혼자만 남았습니다. 안철수는 대통령의 꿈을 향해 그래도 꿋꿋하게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이 고사 직전 상황이다. 이것이 전국의 현황이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국민의힘이 돌연 필리버스터 하겠다는 것을 취소했습니다. 실효성도 없죠. 누가 알아주나요? 필리버스터 해봐야. 김건희 대변해줘야. 민주당 욕해봐야. 뭐 하나는 나아지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김민전 의원처럼 졸기나 하고 말이죠. 입 벌리고 어 하고. 억지로 하는 거. 그거 할 필요 없다. 이제 충성경쟁은 좀 추경원 원내대표가 요구한 게 아니겠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 그거 해봐야 소용도 없어. 우리한테 더 불리해. 그러니까 돌연 필리버스터를 취소한 이러한 얘기도 있습니다.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졸기나 집에 가서 자는 게 낫지. 뭐 그런 생각을 했겠죠. 자 여러분 9월 28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토요일 날 오후 3시 전국적으로 수도권 및 전국적으로 동시다발 대규모 시국대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20일이죠. 오늘 오전에 민주화운동 원로 각계인사 1500명이 시국선언을 합니다. 이 시국선언에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일생을 바쳐온 원로 백여분 그리고 학계 종교계 법조계 노동계 문화예술계 등에서 활약하는 1500인의 서명자가 참여했습니다. 네. 어제 민들레라는 언론에서만 보도를 했는데요. 시국선언문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라고 시국선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2년 반 만에 나라가 밑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지역 세대 계층 성별 그리고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대다수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시국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직권세력의 권력 남용과 부정부패로 사회 기강이 허물어지고 있고 한반도 대결 국면을 주어장해서 나라를 위기에 몰아넣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분들은 지적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온갖 망동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 난맥상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있습니까? 2년 반이나 남은 인기는 죽음처럼 너무 길기만 합니다. 네 진짜 죽음처럼 너무나 길기만 합니다. 이제 주저하지 말고 민생을 파탄시키고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은 윤석열 정권을 물러나라고 요구하자. 우리 모두 일어나서 윤석열 정권을 응징하고 즉각 퇴진시키자고 호소했습니다. 지금 제 옆에 9월 28일 포스터인가요? 네. 홍보용 이미지 컷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국 동시다발 집회인데요. 네. 전국 동시다발 네. 이것도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굳이 서울로 안 올라오셔도 됩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 전국적으로 다 지금 집회가 그날 열립니다. 이 집회는 오늘 한 단체가 주관하지 않습니다. 민주노총 그리고 농민운동단체 빈민운동단체 그리고 시민단체 그리고 비상시국회의 이런 사회의 모든 재분야에 계신 분들이 28일 날 다 걸기하는 것입니다. 기층 대중이 대거 참여가 예상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민주당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당원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지도부가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9월 28일 날 성공적인 집회 이후에 제 야당이 어떤 식으로 결합할 것인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퇴진의 분곡점이 될 집회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9월 28일 날 토요일 날 오후 3시는 다른 약속 하지 마시고 각 요소에 전국의 대회가 열리는 곳으로 다 직결하셨으면 좋겠다. 저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생각입니다. 국회에서는 탄핵 발의를 하고 거리에서는 들고 일어나는 대중항쟁을 우리가 이제 9월 28일 이후부터 볼 수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에서는 9월 28일 오후 3시 춘천 KBS 앞 도로에서 충남도 천안터미널 앞에서 충북은 충북도청 정문 앞에서 퇴진대회가 대전도 마찬가지고요. 둔산동에서 전북 광주 울산도 합니다. 무산 전남 전남 농민대회도 하고요. 경남 노동자 민중대회도 열리고요. 제주도에서도 오후 7시에 제주시청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시간 내셔서 함께 하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10월달에 중요한 우리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월 16일 재보궐선거입니다. 이날 분명히 민심 심판회장이 열려야 됩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있고요. 그리고 기초단체장 4명에 대한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기초단체장 부산 금천 구청장 인천 강화 군수 전남 영광 군수 곡성 군수 입니다. 아마도 이날도 당일날 10월 16일날 투표를 할 수도 있지만 그전에 사전투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사전투표하는 날 장소 다 기억하셔서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사전투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이나 인천이나 전남 영광 이쪽에 연고가 계신 분들은 문자라든가 전화를 통해서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동료해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 투표율입니다. 아마 보수층들은 별로 안 나올 것입니다. 왜? 윤석열 지지율이 바닥을 헤매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민주개혁 세력들이 그리고 이 나라를 바뀌기를 원하는 윤석열을 끌어내리기를 원하는 국민 대중들이 나가서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응징 투표를 해야 됩니다. 이 나라는 응징 선거의 날입니다. 간단하게 그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서울시 교육감선거는 지금 후보들이 확실하게 물론 출마하겠다는 후보들은 난립하고 있지만 후보 단일화 문제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후보 등록이 한 일주일 앞으로 나와있는데요. 이쪽 진영에서는 민주개혁진영에서는 광로현 전 교육감 또 강심환 전교조위원장 김재형 정근식 이런 분들이 예비후보로 아마 등록한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25일날 단일화를 이룬다고 합니다. 뒤늦게 독자 출마를 한 분이 좀 눈에 띄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방현석 중앙대 교수입니다. 이분은 소설 보신 분도 있겠지 홍범도 소설을 지으신 분이라고 그러는데요.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방현석 교수가 대선 때 이재명 캠프에서 참여했다. 그런 얘기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은 늦게 출마해서 아마 단일화 테이블에 올라가지 못하는 모양인데 인터뷰를 통해서 보니까 방현석 교수도 이후에도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출마해왔고 이쪽 진영의 표를 분산시키지 않겠다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진영은 조전영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전교조 명단 밝힌 인물이죠. 윤석열이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나오고 안양옥 홍우조라는 사람들이 이들은 23일날 후보 단일화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결국 서울시 교육감선거는 후보 단일화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아마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교육감선거니까요 서울시민들은 다 투표할 수 있죠. 여러분들 빠짐없이 16일날 아니면 사전투표날 투표하셔서 확실하게 응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후보들 면모를 보면 여러분들 누가 과연 윤석열을 끌어내리는데 응징하는 데 적합한 후보인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교육감선거는 교육문제 교육 현황에 대한 교육대계에 대한 교육정책에 대한 선거이긴 합니다만 지금 의료대란 문제로 교육도 엉망진창이 돼 있고 수월성 위지의 교육 또 친일교과서 문제 또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만들어낸 교과서 문제 여러가지 현안들이 걸려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선거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10월 16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선거는 부산금청장 선거입니다. 부산금정구청장 선거죠. 지금 3명의 후보가 등록하는 모양인데요. 민주당에는 김병지 변호사 전략공찰을 했죠. 그리고 조국혁신당에는 유재성 변호사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후보 이렇게 세 사람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산금청구청장은 본래 구청장이 국민의힘 사람이었는데 변고를 당했고 사망했죠. 그래서 보궐선거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부산금정구청장은 국힘 우세 지역입니다. 지난번 국회 총선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50%를 얻지 못하고 43%밖에 얻지 못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언론에서는 연일 얘기는 단일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부산시당에서는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별 반응이 없습니다. 지금 아직 후보 등록한지 그리고 판세가 점쳐지기가 아직 어려운데 단일화 문제부터 논의하는 건 그렇지 않느냐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단일화 방식도 문제일 것 같고요. 그러나 좀 조국 혁신당에서는 연일 언론에 후보 단일화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도 부산에 자주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민주당 측에서는 이건 후보 단일화 하자고 실무진 간에 협의도 없이 공중정만 하는 것이 아니냐 무슨 정치적 의도냐 이런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산도요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부정평가가 65.9% 긍정이 29.8% 이기 때문에 해볼만 합니다. 해볼만 한데요.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주당 측에서는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 한다 그러면 별 문제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조국 혁신당에서는 여론조사 방식이 불리한 것인지 다른 방식 무슨 공론화 방식인가 뭐 그런 걸 하자고 그러는데요. 글쎄요. 이것은 경쟁력과 판세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것이 전남입니다. 전남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이쪽은 민주당 텃밭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조국 전 대표가 또 뛰고 있습니다. 같이 자기 대선처럼 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월세빵 얻어놓고 총력전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과거에 정의당 생각도 좀 나는데요. 하여튼 여기는 민주당에서는 박지원 의원이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민주당이 표를 얻을지 그리고 전남에 있는 유권자들이 얼마나 총력을 기울이면서 투표량에 나갈지 투표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응징선거란 점들을 전남에 있는 곡성 영광에 있는 국민들이 응시의식해서 확실하게 나가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인천 강화군수입니다. 이 인천 강화는 사실상 국민의힘의 우세지역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 지역에서 전 세대에서 부정평가가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볼 만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전 지역에서 지지율이 오르고 있죠. 얼마 전에 조원 CNI 여론조사에서는 44.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0대에서만 오차범위 이내로 한동훈한테 지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부산 금천구라든가 인천 강화도 해볼만하다. 여기도 응징특표를 해야 된다. 민주당에는 한현희 후보 국민의힘에서는 박영철 후보로 박용철 후보로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변수가 생겼습니다. 안상수라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시죠? 전 인천시장 했던 사람 이 사람이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무소속 출마 선언을 했는데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라 라고 얘기하면 안 되나요? 접전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하여튼 간에 10월 16일 10월 16일 은 바로 응징 윤석열 응징 선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동료하시고 지인이라든가 연고가 있으신 분들은 부산 금천 서울시 교육강 인천 강화 전남도 영광 곡성도 빼지 말고 다 나가서 이 선거가 단순하게 구청장 군수를 뽑는 지역에 국한된 선거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윤석열을 응징하는 선거가 돼야 된다 라는 말씀을 제가 강곡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월 28일 날 우리 각 지역에서 오후 3시에 만나셔서 총걸기 대회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